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등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며 전국 89곳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자체장에게 비자 발급 권한의 일부를 부여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